지수와. 함수 지수와 로그에서 무엇에 해당하는. 지수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원래는 지수와 로그면 한 번에 지수 개념 로그 개념을 같이 물어보는 계산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 문제가 너무 쉬웠죠 그렇죠 자 한번 볼게요. 이 곱하기 자. 십 육의 이 분의 일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십 육이죠 그래서 이 곱하기 사가 될 것이고 그러면 계산하면. 8이 되겠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풀렸죠 자 이렇게 일 번 문제의 답은. 8이 되겠습니다. 자 그다음 이 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이 번 문제. 이번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집합 문제입니다.